첫 번째 뉴스입니다. 개인 소유의 건물이 점유한 국공유지를 찾아내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. 국토해양부는 전국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으로 내년부터 부동산종합공부가 발급되면 사유건물이 국공유지를 점유한 현황을 쉽게 파악해 지자체가 점영료 징수 등 조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국토부는 시범사업지인 경기도 의왕과 경남 김해, 전북 남원과 전남 장흥 등 4개 지역의 토지와 건축대장 11종을 통합한 종합공부를 발급하기 위해 부동산 공부를 정비한 결과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가 전체 499제곱킬로미터 중 1.5%인 7.1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습니다. 이를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9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.